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지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좀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트렌드가 제가 NFT, 메타버스, 2차전지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역시나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장에서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로직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도 많이 준비했고요 또 제가 조금 못다한 이야기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뉴스라고 그러죠 결국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은 다 있다 그중에 선택과 집중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비밀번호 777 입력하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무료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 참여 방법은 신대가 포탈에다 신대가 쓰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그러면 시장에 들어가기 없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런 시장 또 없습니다 그죠 가사 좀 바꾼 건데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시장 또 없습니다 근데 너무 명쾌하잖아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조업과 몇 가지 종목 SK바이오 파면 또 매출이 달라지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약간 제조업이나 자금 많은 쪽만 보시라고 그랬죠 그 흐름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주식을 어떻게 봅니까 갑자기 뼈 있는 재물을 누가 딱 던지시더라고요 저는요 주식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큰 흐름을 봅니다 대세 흐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서 일단은 산업을 고르고 그 산업에서 종목을 고릅니다 세상을 역행하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확률이 높으니까 세상의 시장에서 100배가 커지는 시장 50배, 30배가 커지는 시장이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거죠 첫 번째요 자금이 모이는 대세 흐름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투자한 게 뭐예요?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삼성전자, 구글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저는 태양광 안 보잖아요 물론 태양광 잘 갈 수도 있지만 저의 관점은 말씀이에요 왜? 대기업이 다 뛰어들지 않으면 안 본다 오히려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보시면 현대, 삼성, LG 다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차전지는 보는 거예요 거대 자금의 움직임에 동승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명이 움직이는 거는 아니고 전체가 움직이는 시장 근데 이제 가끔 유별하려고 특별하려고 특별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수능을 예로 들을게요 수능이나 학력고사 시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시험 공부해서 잘 점수 맞았습니까? 하면 항상 똑같아요 맞을 거 다 맞고 특별한 거 두세 개 맞았다고 주식도 똑같아요 이게 모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흘러가는 대세 흐름을 잡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장에 대해서 좀 발로 뛰어봐야 돼요 제가 NFT 시장이 커진다고 엄청나게 외쳤는데 제가 발로 다 뛰어서 제가 오픈시에도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거래되는 것도 다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걸 안 체크해 본 사람들이 NFT는 허상이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승파동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2차전지도 재작년, 작년에 2차전지 시장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2차전지 하락할 때 왜? 주식은 올라가면 하락하는 건데 그때 저는 2차전지는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2차전지 계속 갔잖아요 발로 뛰어야 됩니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뭐예요? 큰 자금을 보고 발로 뛰어서 실제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늘 체크하시죠 안정성이라는 거는 회사가 상장사가 이제 상패 시즌이 도달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영업이 적자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있고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세 가지 로직을 갖고 주식을 바라본다면 결국 여러분들 승리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돈을 모실 거고요 이거에 반대만 되지 않다면 제가 9월은 여러분들은 성공한다 10%의 확률보다는 90%의 확률을 훨씬 더 가깝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당신이 왜 전문가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 분들께서 공부할 점 덜한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 혀를 찔리는 것들 제가 그 쉽게 얘기하면은 벌점 15점 제도 이 부분도 거의 방송에서 제가 최초로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성실 공시법인이 7점 이상인 종목은 매매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15점이면 거래정지가 된다 제가 특례상장도 최초로 얘기했었어요 특례상장 제도 나오고 나서 거의 거의 1시간 풀타임으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셀리버리라든지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어요 그런데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대세상성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의 방식대로만 추구한다면 그 방식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메타버스 2차전지하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제도를 보셔라 주식회사는요 상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상장을 하고자 하냐 물론 정말 돈을 잘 보면 상장 안 할 수는 없고요 상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임밸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명함에 코스닥 상장사 예를 들면 뭐뭐뭐 이거랑 주식회사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어떤 네임밸류에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한테 돈을 맡기실래요 아니면 비상장사한테 돈을 맡기실래요 상장사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스펙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스펙주는 장기간 거래정지 풀리고 매매하면 매매 풀릴 때 한 2200원 밑으로 사면 7알은 50% 이상 수익 납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나중에 제가 비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은 스펙주들만 분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투자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 특례 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상장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매에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코스피는 배제하고 어차피 큰 기업 밸류에이션이니까 상장을 할 때는 코넥스에 상장을 해서 좀 쉽게 장외에서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방법 이게 1번 혹은 증권사에 스펙을 상장시켜놓고 상장사는 합병시키는 방법 2번 혹은 3번은 특례 상장에 특례 상장은 3가지 요건 중에 3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매매에 트레이딩에 우리 상장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딩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주시장 크게 원래 자본이라는 거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금융이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시장 자체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잠시 강의 드리고 나서 들어갈게요 채권 시장은 이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왜? 원금 보장이라는 로직들이 좀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죠 무조건 원금 보장을 다 해주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상승하면 주식할래 채권할래 하면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 새마일금고나 이런 데 넣었으면 10%에서 20% 정도까지도 이자 주고 그랬잖아요 성장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식과 채권이 이렇게 됐는데 채권 시장이 커지는데 주시장이 여기서 또 주시장이 구분이 돼요 그게 뭐냐면 발행 시장이 있고요 유통 시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유통 시장입니다 근데 요즘에 공모를 많이 하잖아요 IPO를 많이 하잖아요 LG엔솔 이런 것들 LG엔솔은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면 제가 매도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근데 이 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IPO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 IPO를 하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문사라든지 이게 이번에 몇 경이 됐다고 하지만 증거금만 있으면 좀 허수를 주문할 수가 있어요 허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이 일로 모이면 유통 시장이 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LG엔솔 할 때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왜 발행 시장으로 자금이 좀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IPO가 많고 채권 시장과 발행 시장의 어떤 경쟁적인 상대 속에서 유통 시장이 좀 부진했다라는 거죠 유통 시장은 자금적 한계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위주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주식 시장이 자금이 이탈했을까 채권 시장은 금리가 인상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중에 채권을 더 택하는 자금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주시장으로 또 들어가면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는데 IPO가 많을 때는 이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다 보니 유통 시장의 자금이 적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가끔 주먹구구식으로 경험에 대해서 의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100억짜리 1000억을 벌었다 이거 지금 의미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실헌 기업 상장이라는 요건이 테슬라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상장할 때 이제 두 가지 요건만 딱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이런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작에 뉴스는 다 퍼져 있어요 그 뉴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그 다음에 문자 샵 377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뉴스들을 받아보십니다 뉴스라는 건 뭐예요 다 시작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있는 얘기지만 봐야 될 뉴스와 보지 말아야 될 뉴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공부하세요 엄청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물론 제가 공부를 다 하지만 공부에 입고로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지 않으면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꽃들은 흔들리면 피었나니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식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샀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땅값이 바로 올리진 않잖아요 다만 여기가 개발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기다리면 가요 근데 이게 개발될지 안 될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이렇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가치 밸류이션 평가 예를 들면 이게 대지로 바뀔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래 조건들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우리가 상장이 또 특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매 상장이라고 그러는데 시가총액 500억 매출액 30억 최근 2,4억 년도 그러니까 2년이라는 얘기죠 평균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혹은 시가총액 300억 매출액 100억 이상 시가총액 500억 PBR 200% 시가총액 1000억 자기자분 250억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대요 그러니까 상장 요건이 코스닥 일반 상장 요건보다 낮습니다 자 이걸 알라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진입장벽이 낮은 기업들이 왜 상장을 시켜줄까요 지금 당장 투자를 잘 받으면 빨리빨리 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상장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잘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카페24 많이 들어보셨죠 메탈라이프, 리메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TSI, 비트라인 등이 기본 상장 요건은 좀 애매했는데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해줍니다 대신에 그렇게 막 재무구조가 좋은 경우들은 많이 없겠죠 앞으로의 폭발적 성장력을 기대하면서 혹은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처음에는 되게 부진했잖아요 실적도 안 나고 단순히 전기차라는 모멘텀 하나로 시장에 트렌드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이익이 미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숫자로 했을 때는 숫자가 안 좋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안한 거죠 떨고 있는 거죠 나 떨고 있니? 보람이 다다다다 떨리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증권사가요 이렇게 상장하게 되면 불안해요? 알겠어요 공모했는데 청약이 안 들어와 내가 일부는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매매 포인트에 후백 옵션을 겁니다 사주는 거예요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모가가 만 원이에요 그러면 9천 원까지는 만약 주가가 7천 원이 가 있으면 9천 원에 사준다는 얘기예요 공모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공모하면 마음 편하죠 왜? 90% 가격으로 사준대니까 내가 손실은 10%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에 있는 기업들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IPO로 들어가도 편하고 이건 이제 발행 시장에서의 메리트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유통 시장에서의 메리트가 발생합니다 언제까지 대신에 3개월만 그렇게 해주겠다 시장에서 3개월만 90%로 사주겠다 신박하죠? 재밌죠? 이게 실전 투자 강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배웠고요 1번은 이거면 테슬라 요건 언제까지 3개월까지는 내가 공모가 대비 90% 공모 참여하신 분들 다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나만 믿어 딱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성 추천특례 상장입니다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재밌죠? 최소기준이 자기자본 10억 이상에 시가초기 90억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10억, 90억 딱 되면 안 되겠지만 이래도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성장 기업이라고 적혀있는 기업이나 특례 그런 기업들은 제가 잘 판단하자고 말씀드린 게 미래에 대한 밸루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시청받습니다 자 이 성장성 특례 상장은 상장 주선이니 증권사라는 얘기예요 성장성 높은 회사를 초기에 발굴해서 상장심사 청구 증권사가 기술을 보장한 거야 내가 기술 보장하니까 그리고 추천까지 하는 제도요 재밌죠? 그게 뭐냐면 셀리베리, 라닉스, 올리페스, 라파스, 신테카바이오, 브릿지바이오로테, 픽티스, 셀레믹스, 이어플로우, 아프타사미로, 제놀루션, 고바이오레, 클리노믹스, 알체라, 레인보루틱스, 프레스티바이오로틱스, 삼형 SNC, 진시, 원티드랩 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추천에 의해서 상장이 된 겁니다 아 상장이라는 요건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재밌구나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스펙 강의만 내려도 스펙만 갖고 이런 논쟁을 알면 딱 시장에서 얼마 타점을 사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더라 재밌습니다 푹배급 시원입니다 증권사가 공모가에 90% 가격으로 주식을 사줘야 된다 똑같네요 그죠? 아까 전이랑 테슬라 상장이랑 성장 상장은 90% 근데 이거는 추천을 한 거잖아요 추천을 했으면 이건 뭐예요? 나만 믿고 사! 추천이잖아요 추천 내가 이 사람 믿을만해 그럼 추천한 사람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까지? 6개월간 공모가격으로 되살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9개월로 잡아줄 수도 있어요 9개월은 이제 논의 하에 그래서 6개월간은 90%로 사줘야 돼요 만약에 빠지면 증권사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90% 정도까지는 이 두 가지 매매 포인트 딱 잡히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쫙 골라놓아가지고 타이밍 딱 나올 때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가면 수익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겠죠 100%가 아니더라도 분석의 능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런 케이스 사례를 한 8개 정도만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스터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메드 자 공모가가 13,000원입니다 자 이익 미실형 기업 상장 즉 테슬라 상장입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 자 13,000원 제가 기가 막히게 그려볼게요 쫙 아이고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자 천천히 그려봅시다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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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3,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자 6개월 동안 보장을 하는데 자 13,000원 내려왔어요 자 50% 수익이면 약 2만원 바로 50% 수익 났네요 그렇죠 13,000원 때 그냥 산 거예요 또 13,000원 내려오다가 시세와 분출을 한번 빵 하면서 3배 이상 수익 났습니다 2배에서 3배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는 이런 종목들이 꼭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특례 상장을 하고 나서 이 포인트는 굉장히 베스트 하더라 이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공모가를 딱 찍어놓고 원래 이렇게 하면 돼요 공모가 더 밑에 있으면 13,000원 곱하기 0.9로 하면 되겠죠 그럼 1,300원 빼면 되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11,700원 약 12,000원 밑에서는 더 메리트 있죠 근데 12,000원까지는 않았고 13,000원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 13,000원에 한 번 11,000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50% 이상의 수익은 발생시킬 수 있더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게 정말 펀드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세요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3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이제 그 다양한 뉴스들을 좀 조간에 일찍 좀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저한테 이거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9,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하자마자 때를 잘못 만났네 시장 박살할 때 상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5,000원니까 9,000원이면 딱 밑에 9,000원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9,000원 밑에는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5,000원까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왔습니다 저한테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5,000원인데 반 토막 났어요 헬프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못 가도 9,000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12,500원까지 갔습니다 일단은 당기적으로 근데 일단 9,000원이니까 2배 정도 일반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8,000원까지 갔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 미션기론 공모가 만원 기억하면 되죠 근데 가끔 여기서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날릴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물론 이게 3개월 안에 상승시킨다라는 거 3개월 안에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증권사가 이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가져갔지만 지금 손해 구간이니까 어떻게든 올리려고 노력하겠죠 무상증자라든 뭐라든 간에 그러니까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갑자기 여기서 타이밍을 100% 닮아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현실적인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딱 여기서 여기서 딱 바닥에서 잡아가서 이거를 50% 아니 50% 100% 300% 다 맞출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분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이자를 5%로 갖고 와서 모든 걸 다 갈고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맞추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틀내지 않게끔 딱 맞춰서 여기서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로직을 알고 있으면 대응에 대한 방법과 상승 흐름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 비트라인입니다 이익미슈런 기럽 상장으로 공모가 11,000원 최근에 상장했죠 11,000원인데 12,250원까지 내려왔어요 11,000원이면 11,100원을 빼면 9,900원이죠 그런데 9,900원까지 그런데 비트라인은 워낙 요즘에 핫하잖아요 핫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슈가 있었는데 11,000원에서 이제 22,000원 두 배 갔죠 결국 두 배 갔어요 11,000원까지 가서 50% 올려놓고 눌렀다가 다시 22,000원까지 갔잖아요 우리는 공모가만 알면 돼요 테슬라 상장으로 3개월 안에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월봉 3개월 안에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리고 11,000원 밑으로는 안 뺐습니다 일부러 컨트롤하고 다시 날리고 눌리고 다시 가고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재밌죠 이 미실현 기업 상장 테슬라 상장은 3개월 동안 보장을 하고 공모가를 비하는데 90%까지 보장이 된다 그리고 그 가격대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트레이딩을 잘하면 단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오는데 10% 예외 조항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면 사장 그래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수요일 저녁 오후 11시 황주명의 주식 투자 지도를 보시면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2배 정도 가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000원이면 곱하기 2 정도 그러니까 좋으면 곱하기 3 저 3 이상은 모르겠어요 가끔 운 좋으면 10배 터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촘촘히 분석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요 종목당 3배 이상 수익이 나면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해서 10배 수익을 냈으면 베스트 따따봉 따봉 따따봉이고요 그 외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셀리버리 봅시다 셀리버리 공모가 2만 5천원짜리 제가 이 셀리버리를 그런데 지금 이게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12,50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1대1 무상증자에서 가격이 바뀌었으니까요 자, 12,500원인데 이 종목은 거의 10배 이상 갔습니다 제가 이때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셀리버리를 그래서 2배는 금방 갔어요 2배는 금방 갔는데 좀 천천히 갔어요 종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불꽃슛을 쌌죠 그래서 이제 12,500원니까 2만 5천원 정도의 전략 정도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런데 뭐예요? 더 제약바이오 특수 탄 길에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성장성 추천특례 상장이죠 이거는 이제 6개월 보장이니까 6개월 보장이면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매집이 되고 나서 오히려 추천특례 상장으로 해서 그냥 쏜 거예요 위로 빵 하니까 그냥 쫙 올라간 거죠 거기다 무상증제하고 나서 무상증제하면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죠 바닥에서 무상증제한 거는 오히려 올라가는 케이스고 무상증제에서 주가가 턴우라운드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메리트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진시스템 이거는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간다 10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공모가가 2만원이에요 2만원인데 이거는 이제 6개월 상장인데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보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회사가 9개월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지나간 것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도 봐야지 제가 늘 얘기지만 과거와 미래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과거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지나간 것과 얘기할 수 있으니까 9개월이면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5월달에 해서 6, 7, 8, 9면 9개월 가까이 다 됩니다 즉 5월, 6월, 2달, 3달에,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인데 공모가가 2만원인데 지금 1만 4백원가 있어요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아쉬워요 내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좀 뒤에 흐름들이 나온 게 진단 키트예요 진단 그런데 이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 약간 늦은 감이 있다라고 시작해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을 많이 못했습니다 공모가가 2천원이면 2만원 곱하기 0.9루라면 1만 8천원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1만 8천원이면 요구가 아니에요 네 한번 요 종목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1만 8천원짜리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2만 3만원까지 가는지 그리고 4만원에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스터디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제 50% 이상 하락했으니까 공모가 대비 50% 이상 하락했으면 너무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시장의 트렌드에서 조금 살짝 벗어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종목이 풀어가는지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면면히 살펴보고 또 대응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시죠? 나중에 스펙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인 건데 단타로지기에 대한 재미도 있지만 이 그림을 어느 정도 예측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미 내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하면 잘 개발해야죠 요즘에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는 관광단지를 세우고 여기는 해서 정말 잘 돌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어떠한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잘 파악하면 주식 이만큼 또 주식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음 한번 볼게요 원티드랩 원티드랩은 3만 5천원에 성장성 추천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 얘기 드릴 걸 좀 갖고 와봤어요 근데 6개월 동안 특별한 그림을 못 보였는데 사실 여기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50% 상승이 나오면 원판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곱하기 17,500원 52,500원이면 딱 54,500원이면 50% 수익이 낫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또 무상증자랬잖아요 무상증자 1대1로 했으면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17,500원짜리잖아요 충분히 상승한 의미 나왔죠 지금도 수익이잖아요 3만원이면 이거는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17,500원에 곱하기 3정도 갔으니까 3정도 갔으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파가 나왔다는 거죠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례 상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추천되는 건 아니라요 특례 상장 추천 특례 상장과 미실현 기업 이익 상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로직이지 모든 코스닥에 관련해서 상장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로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닉스 보겠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비기안을 오픈한 겁니다 주식은 한 10가지 비기만 있으면 열심히 안 찾아도 돼요 대신에 그 타이밍이나 이런 로직들은 앞뒤로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닉스라는 종목인데 공모가 6천원짜리에요 성장상 추천 특례 상장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6천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6천원까지 내려왔고 3배 가면은 성공한 거죠 18,000원 갔죠 성공 제가 이거는 12,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배였습니다 2배 그리고 9,000원까지 가는 게 1차 파동이겠죠 50% 2배 3배 3배에서 끊으셔야 돼요 3배에서 끊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12,000원까지 그때 파동은 봤었고 18,000원까지는 갔더라 지금 파동에서는 약간 우상형 파동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 알체라 여기 이제 마지막 케이스의 설명이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로직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는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입니다 공모가가 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이 만원이었는데 곱하기 3이면 3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콧말 잘 찍어야죠 3만원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종목의 한계치는 3만원 밑으로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워낙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AI 이런 쪽에 핵심적인 로직이 있는데 하더라도 그리고 원래 이제 만원이면 템백어면 10만원이죠 그리고 5만원이 5배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이런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수익이 나는 경우는 50%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보니까 50%까지 가는 거는 거의 모든 종목의 90% 확률로 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종목들 보면 이상한 종목들만 아니라면 2배까지 가는 것도 한 70%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죠 3배 가는 게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에서 40% 제가 이제 종목이 좀 선별됐다는 분변을 했을 때 5배 가는 게 한 1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배 가는 게 한 3% 되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 점점 낮아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거는 2배 혹은 3배까지 도전해 볼 만하죠 35% 정도 구간되니까 근데 이제 5배와 10배는 정말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그 다음에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갈 수 있다기보다는 그 때라는 게 있어요 그 때 흐름을 파악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좀 어렵더라 그래서 요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크게 그냥 이익미시런 상장 즉 테슬라 상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추천 추천 상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테슬라 상장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사줘야 되고요 그리고 90% 공모가의 90%까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발행 시장에 참여했던 물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봤죠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뉜다 추천 특례 상장은 6개월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회사가 어떠한 특별공시를 내면 특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내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9개월로 늘렸습니다 사주는 거를 자 이 추천 특례 상장 같은 경우도 90%의 공모가 보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50% 2배 3배 구간에서 전략을 딴다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례 상장 기법과 스펙 기법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이게 똑같은 거라서 그래요 스펙 기법 같은 경우도 뭐냐면 스펙이라는 것도 특수 인수를 위해서 만든 애큐지션 특수 펄포즈 스페셜 펄포즈 애큐지션이거든요 컴퍼니 뭐 이런 건데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스펙이라는 건 상장에 대한 로직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스펙을 상장하게 되면 이건 2천 원대 사면 되게 좋아요 근데 2천 원대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는데 3년이 지나면 상패됩니다 그럼 2천 원금은 가져올 수 있어요 이자율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근데 2년 6개월 안에 뭐랑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거의 상패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1년 6개월 지난 종목 중에서 혹은 장기간 어떠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상장 특례 상장과 스펙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특히 메타버스나 2천 제약과 좀 이따 제가 시장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래 하단을 보시게 되면 QR코드랑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다양한 뉴스를 또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7777이고요 그리고 항상 매주 1월 저녁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신대가 홈페이지에 검색하시게 되면 일요일날부터 일요일 저녁 8시 9시까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시장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이걸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장 이야기를 좀 갖고 왔는데 제가 상방은 다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하방도 다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죠 무슨 하락? 채널형 하락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현재 시장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채널형 하락 대신에 걱정하지 마라 채널형 하락에서는 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만한 하락을 멈출 수 있을 만한 하락을 멈출 수 있을 만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나는 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영웅이 누가 되느냐 하면 보세요 이제부터 차별적으로 갑니다 차별적으로 차별적으로 가는데 그 차별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빠졌던 것들이 오히려 갈 수가 있어요 자동차 이야기도 있겠지만 자동차 중에서 저는 이제 너무 시총 높은 거는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광석도 좋아해요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LFP니까 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리튬인산 철 여기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철광석을 갖고 있는 회사들 광산과 관련해서 채굴권 광산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뭐 고려하연이라든지 코스모아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극제 음극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음극제 쪽 이슈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얘기들이죠 제가 이 시장을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제가 메타버스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누가 투자했냐면요 삼성이 투자했어요 현대가 투자했어요 롯데가 투자했어요 LG가 투자했어요 대한민국 대기업 다 투자했어요 마이크로 서포트 투자했어요 시장에서 말할만 다 한 거죠 메이저 기업들이 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매력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기업들도 마찬가지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슬슬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크게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제가 네 가지 섹터를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아마 처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메타는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컨텐츠 기기가 있고요 광고가 있어요 이게 네 가지 사유소거든요 메타버스에 근데 제가 이제 플랫폼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제가 볼 때 그 샌드박스 뭐 이런 것들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이죠 컨텐츠는 게임이나 엔터에요 게임 엔터를 계속 주목해 보시라고 그랬죠 이거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엔터주들도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죠 지금 이 게임이랑 엔터랑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 처음에서 그 다음에 기기는 뭐 VR기 엑스트라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 성장했고 광고는 벌써 지금 성장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번에 디센트럴랜드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숫자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고 현실감각적인 걸 중요시하기는데 디센트럴랜드에 광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컨텐츠에요 기기 게임과 엔터 지금 게임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요 이게 P2이라고 말씀드렸고 게임 다 위험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게임은 다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상한 리포트들도 나오고 물론 각자의 좋은 의견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또 게임 줄도 좋다라고 이야기 확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이 P2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엔터는 F2입니다 이번에 스타들이 낸 거 다 대박났어요 팬투이 팬투언 돈을 벌기 위해 팬을 안 하는데 이번에 모 가수가 낸 거 발행하자마자 3초 안에 매진됐다면서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걸 다 가능하게 한 게 NFT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베스트 왜 그러냐 게임은요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 계속 들어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해외에 가장 많이 있긴 하겠지만 게임에서 지금 가상화폐가 진행되는 거는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이 NFT의 역할은 뭐냐면 캐릭터를 통해서 확률을 높이거나 어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 혹은 이 어떠한 시소한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면서 캐릭터에 대한 싸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합성까지 됩니다 합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재미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게임 안에 센트박스 같은 경우는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사는데 그 땅이 지금 천무락처인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 천만 원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거는 너무나 또 너무 이렇게 좀 사행성 같아서 제가 크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그 게임 안에서 그 땅을 사고 있으면 그 안에서 게임이 구축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NFT를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물로 다시 나와서 캐릭터를 또 팝니다 오히려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이 현실로 나오는 현실에서 메타버스로 가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현실로 갑니다 이런 로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잘 안 알았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혁동기를 맡고 있어요 예전에 그리고 왜 게임 시장이 잘 되다가 무너졌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했어요 그럼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면 컴퓨터의 아이템들이 거래가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도 일부는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로직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바뀌면서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죠 왜냐 핸드폰에는 또 다른 구조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이 다시 P2이라는 이름 아래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대가 뭐예요 MG세대들의 어떤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서 그래요 거래대금이 7조 원이래요 거래대금이 NFT 거래대금이 그 다음에 엔터 엔터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 공연장을 만듭니다 메타버스랑 가상세계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럼 내 캐릭터가 가서 공연을 보고 싶으면 NFT 티켓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럼 NFT 티켓이 좋은 NFT 티켓이면 내 캐릭터도 그 개그 공연장의 앞에 있거나 혹은 뮤지컬 공연장의 앞에 있을 수 있고요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엔터도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 그림들이 지금 벌써부터 기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업체명은 빼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냐면 굉장히 유명한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음악 제작자가 있고요 가사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옛날에 몇십만 원짜리가 지금 몇백 몇천짜리라고 친다면 이게 합성이 되면서 셋이서 콜라보를 합니다 콜라보를 하면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물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사행성 논란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틀이 맞춰지다 보면 적정한 가격대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록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모든 로직들은 뭐냐면 기록의 기술로 포합이 됩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블록체인은요 기록의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의 넘버를 다 치면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구한테 오고 갖고 누가 주체가 누구고 이게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기록의 기술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는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부터 이제 NFT에 대한 가치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내가 샀어요 물론 자동차를 이 자동차가 누구한테 오고 갔는지 블록체인 넘번만 치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거래의 분장 기술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노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진화되면 압축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술들이 더 확장되는 구조까지 진짜로 쓸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뭐 PTPS 코인도 그냥 코인이 아니라 속도를 내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법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접할 시간이 없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접할 시간이 없는데 세상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 지금 2차전지 쪽이나 2차전지 쪽에서도 LFP 쪽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 대한 시장 흐름 기기들도 반도체도 좋기 때문에 좀 작은 반도체 상승 흐름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17이 황주명 비밀번호 74개입니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포탈에다가 신대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한 부분들과 핵심사항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근데 그 시장을 여러분들은 선도하려면 큰 자금의 흐름과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실까 생각됩니다 그 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